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이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사실상 복구가 완료됐고요. 내일 오전 9시, 업무가 모두 정상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희재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현장을 찾은 이 장관은 복구된 전산망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떼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원인도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인증 시스템 문제로 확인됐는데 관련 장비를 교체하면서 서비스가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해커들의 핵심 공격 목표가 보안 시스템과 공급망인 만큼 북의 해킹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내일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 모를 장애에 대비해 수기 접수 처리, 대체 사이트 안내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처리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도 신청 날짜를 소급 처리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혜지입니다.